아, 신기하네요. 사람 전날 따라다니고. 원래 다른 백교들은 사람 경계하기 바빠가지고 좀만 나이 갈면 다 호수로 들어가 버려요 안 가져갔어 오! 없었어 큰일났다 정말 약속인걸 더 이상큼 놀았잖아 어? 들어가자 오! 다들 자기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4차원 같아요. 얘가 아기야! 일로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단 생활을 하는 새들은 그중에 약한 새가 있으면 그걸 집중 공격하는 이런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잔인한 법칙입니다. 일단 제가 중량을 올려야 됩니다. 체중을 올려야 그게 당당하게 같이 하는 동료가 되죠.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5위가 6위 옆에 막내 옆에 붙어있는 것은 그 동료들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요즘 영상이 궁금한지를 dimensional 보려고 합니다. 해보실 수his 못 carrying 쇼가지고 그들이 specially 사라져서 그런데 나이가 잘 안 crumble 우리 계을 거의 다 먹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